내 말 잘 들어. 나, 너 못 도와줘. 이 자식 돕자고 우리 엘이 아프게 못해. 그런다고 포기 안 해. 나, 태성이 엄마야. 오늘 저녁 메뉴 뭐야? 아, 왠지 고기가 당기네. 넌 지금 혜성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먹을게 생각나? 혜성이만 엄마 자식이고, 난 자식도 아니야? 사장님,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. 너 모르는구나? 우리 키스까지 했는데. 왜? 이게 뭔가? 사직서입니다. 송가장이 사표를 내고 이사까지 간다고요? 누, 누구세요? 너, 군자님? 가자. 아버지 기다리신다. 어. 여리에 대해 할 말이 있어. 사랑보육원 예배당에서 만나. 지원아, 그것보다 먼저 네가 알아야 될 게 있어. 듣기 싫어. 지원아. 그러니까. 여리는 말이야. 듣기 싫다고! 이젠 내방의 시대로 할 거니까! 전주, 네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. 당장 수술시켜버릴 거야. 지원아, 여리는 네 딸이야. 네가 사랑보육원 해버린. 네가 죽은 줄 아는 네 딸이라고! 오빠! 오빠! 괜찮아? 오빠! 채원아. 여리는. 오빠! 나 좀 도와줘. 여리가 고아가 된다면? 지원아. 지원아, 사녀동! 공지원. 이제와 어쩌겠다는 거야? 해송이 저대로 죽길 기다리겠다는 거야? 죄송해요. 아빠가 너무 걱정이 있어. 괜찮아. 송 과장님 아무 일 없을 거야. 괜찮아. 송 과장님 아무 일 없을 거야. 괜찮아. 가자 우리 집으로 오늘부터 넌 내 딸이야